현대, 기아자동차그룹은 2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달간 전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0곳에서 다문화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세상희망캠프를 후원한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심리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목표로 현대, 기아자그룹과 명지대예술심리치료연구센터가 손잡고 실시하는 행사다. 명지대예술심리치료연구센터는 캠프가 열리는 각 지역센터에 1,000시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 미술치료사 또는 예술심리치료사를 파견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집단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현대, 기아자그룹은 예산 후원 등 운영에 필요한 재반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캠프는 서울, 경기 안산, 강원 홍천 등 전국 10곳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8월 말까지 주 2회식 총 8차에 걸쳐 열리며 총 100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참가할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자녀 가운데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심리적 위축, 상대적 박탈감으로 학교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정서지원과 미술치료를 제공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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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